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약 30%를 올린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지난 93년간 시장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50번 있었다. 2년에 한 번은 10%가량 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조정이라고 부른다. 50번의 하락 중 15번은 25% 이상 하락했는데 그걸 약세장이라고 부른다. 93년간 15번의 약세장이 있었다. 따라서 6년에 한 번 시장은 25%가량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는 이 사실만 알면 된다. 시장은 종종 하락한다는 사실 말이다. 하락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그건 좋은 것이다. 하락장은 반드시 온다. 어느 누구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뿐이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을 잘 알고만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8월 5일에는 장중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대로 마감했습니다. 역대급 폭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중 최고점 대비 S&P500 지수는 약 8%, 나스닥 지수는 약 13% 하락했습니다. 온통 뉴스에서는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고 난리입니다.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다. 아무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하락장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가들이 폭락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에서 피터 린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두번째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세번째 워렌버핏 바이블에서는 워렌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텐데요. 자 그럼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내가 강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항상 누군가 일어서서 지금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질문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을 해야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작이 펼쳐질 때도 나는 여기 증권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 있었지만 설사 내 목숨이 걸려있었다 해도 나는 사전의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1000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 1987년은 블랙먼데이가 일어난 해로 10월 19일 주가가 대폭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508포인트 즉 22.61%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락폭이죠. 나만 예측에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무식한 사람은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성각자, 애연자, 전문가들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으므로 나는 전혀 난처할 일이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말했다. 예측해야 하는 처지라면 예측을 자주 알아. 10월에 시장이 붕괴한다고 내게 전화로 알려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만일 사전에 시장 붕괴를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시장은 이들의 매물 때문에 훨씬 더 일찍 붕괴했을 것이다. 1973년에서 1974년 주식시장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1년에 9%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심지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믿을만한 자료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놀랐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지만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경제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두 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비미니로 은퇴해서 비미니는 바하마 제도의 휴양지라고 합니다. 럼주를 마시며 녹새치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예리한 사람이 말했듯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을 모두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진행된 적은 없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종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끝났거나 흥분되는 강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올려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 벨이 절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 사이에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울 때였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함으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14%, 인플레이션이 15%, 우대금리가 20%였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애고해주는 전화를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온 다음에는 자신이 이미 예측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불황이 오기 전에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자자 열 중 여덟이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 주식시장은 복수하듯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도 금리도 어느 누구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10월 19일 시장이 붕괴하고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자 또다시 당한 셈이 되었다. 다음번은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농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즉 사람들은 과거의 위기 상황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올 위기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위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나는 시장 예측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 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 다우지수가 천이든 이천이든 삼천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범 프로덕츠 베들렘 철강 재룩수를 보유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채권이나 MMF에 투자한 것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과거 1925년에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폭락과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했다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즉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사서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값을 다한 셈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워렌 버펫의 말을 믿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버크셔 회사웨이를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회사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 초 이 위대한 회사의 주가는 7달러였지만 오늘날에는 4,900달러가 되었다. 당시 버크셔 회사웨이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700루타가 되어 14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 실적으로 버핏은 놀라운 투자자가 되었다.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주가가 역겨울 정도로 고평가된 기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덧붙여 돈을 모두 파트너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계속 운영을 맡기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보았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여럿은 약세장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타코벨은 지난 두 번의 불황 기간에 줄곧 상승했다. 1980년대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유일한 해가 1981년이었는데 이때가 드레피스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 이로부터 드레피스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환상적인 상승 행진을 지속하여 20루타 종목이 되었다. 토론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다음번 호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견 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당신은 선견 지명이 없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플로리다에 부동산 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대충 뽑은 종목이 레디스였다면 투자액의 95%가 날아갔을 것이다. 컴퓨터 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조사도 하지 않고 포춘 시스템을 골랐다면 주가가 1983년에 22달러에서 1984년에 1.88달러로 폭락했을 것이다. 철강 산업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강 주식의 목록을 뽑아 관역판에 붙여놓고 화살을 던졌는데 LTV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1981년에서 1986년 동안 LTV는 26.5달러에서 1.13달러로 하락했고 비슷한 기간 누코는 10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했다. 하지만 저자도 둘 다 투자했는데 누코를 팔고 LTV를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골랐더라도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만일 시장이 당신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틸랜틱 시트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로부터 가급적 멀찍이 떨어져 지내는 편이 낫다. 당신은 시장이 자신을 구제해 주리라 믿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뭔가를 걱정하고 싶다면 웨스트포인트 페퍼렐의 시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든지 다코벨의 신제품 브리토 슈프림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이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 고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무리 뒤져봐도 가격이 다 비싸서 살만한 종목이 없으면 그때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백 개 회사를 뒤져보지만 기본적인 장점을 보고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피터 링치조차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자신이 종목을 잘못 고르면 그 종목이 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는데 온신경을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장이 아무리 좋아도 나쁜 종목을 사거나 비싼 가격에 사면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좋은 종목을 골랐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주가가 더 훨씬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하락장이 오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싸게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이 책은 22주년 특별기념판으로 하드커버로 나온 건데 현재는 절판되고 일반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한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있었던 증권시장의 변동은 사이클 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없이 많이 있어 왔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혹은 부동산이든 증권시장의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과장 국면에 나타나는 상승운동 및 하강운동은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서 춤을 추는 인간의 심리를 비추어준다. 붐과 주가 폭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고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절대 떠올릴 수 없다.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등장한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이는 폭락도 없고 또 폭락 없이는 붐도 없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혔지만 일부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역사서에 기록되기도 한다. 저도 주식시장은 폭락이 아주 드문 일인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주식이 끊임없이 오르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붐은 결국에 폭락을 가져오고 또 그 폭락이 기회가 돼서 다시 주식의 붐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터린치는 폭락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공 전략은 현재의 경제순환과 방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유행과 이어진 경제위기를 참고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자는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의 경제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 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여기는 그 유명한 앙드레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달걀 모형인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주식시장의 하강 국면이고요. 왼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 국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강 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은 B3 이 부분입니다. 달걀의 우측 하단이죠. 이때 매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다페스트 곡물 거래소의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에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에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승 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즉 상승 국면의 제1국면은 A1인데 시작의 초입기죠. 이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화랑기가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숙련된 투자자는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낀다.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만능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가 그렇게 간단했더라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을 것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초기라고 불리는 그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끝으로 목욕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해본 노련한 투자자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실수는 투자의 필수적인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며 각종 징후와 증상, 신호를 알아채고 과잉매수 또는 과잉매도가 일어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경험으로써 축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이것 자체도 자신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손끝의 감각 초구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알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달걀 중 어디 있는지 모두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예전에 폭락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 때 그때는 B3인지 A1인지 헷갈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아마 A3에서 B1으로 넘어가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이 어느 시점인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자신의 주식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악재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에 이른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악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만의 비전이 있고 호환기가 올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에 지금보다 나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 즉 이때가 바닥이라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식은 주로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을 보유한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가 시장이 과열된 상태고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다. 시세가 하락하면 일시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안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확신이 넘치는 소심파 투자자의 금고에 모든 주식이 쌓을 수도 있다. 이런 주식들은 각자의 인신처에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이것은 다음 상승운동 국면이 시작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인 것이다. 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부안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주식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주가 폭락은 대체로 실제 가치 하락이라기보다는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국면의 하강운동의 과장기이다. 즉 비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시기에 부안해동파 투자자는 우량주든 가치두든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증조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안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다가도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급격한 두려움에 보유한 주식을 전부 던져버린다. 거래량이 적을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대정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판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여전히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이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이 당장 오늘 내다 팔지 않는다 해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모든 주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바닥을 찍으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락을 해야 그때서야 바닥이라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징후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만약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중개인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주장해도 그렇다. 주식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신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안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부안해동파 투자자는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소신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부안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한다. 요컨대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현 주식 트렌드의 흐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트렌드가 반전될 전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바로 일반적인 의견이다. 언론 보도의 분위기가 몹시 낙간적이면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비간론자까지 낙간론자로 태세를 전환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긍정적인 현상이 한 점으로 몰리며 시세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며 주가는 의미 없는 숫자로 전락한다. 그렇게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전화번호처럼 되어버린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 수익률이나 이익배당금 등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들은 산업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속도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는 유명세 덕분에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항공사 기장이 조용히 나를 조종석으로 불러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단골카페의 웨이터가 다이물러주나 IBM주 중 무엇을 사야 하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1980년대 초 비즈니스 위크가 그랬듯이 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의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제3국면 즉 하강운동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마저 주목받지 못하고 비관론자들이 염새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매수세에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시장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파악한다고 하네요. 피터 린치도 칵테일 파티 이론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칵테일 파티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시장의 저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구두닦이가 자신한테 와서 종목 추천을 해주면 그때가 시장의 고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 바이블에서 워런 버핏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긴 합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판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투자의 기본을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자신이 부동산을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만족스러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매우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유지해야 하며 1억 천금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즉시 이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거절하십시오.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자산의 미래 이익을 대강이라도 추정하기 어렵다면 그 자산은 포기하고 다른 자산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투자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장래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투기입니다. 투기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투기를 잘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투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하면 첫 해에는 절반 정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전 던지기를 계속한다면 아무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최근 상승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을 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생각했지 매일의 가격 변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점수판만 쳐다보는 선수들이 아니라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승리합니다. 주가를 보지 않고서도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평일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을 세우거나 남들이 거시경제 예측이나 시장 예측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의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피터린치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두 부동산을 산 시점은 1986년과 1993년입니다. 이후 경제, 금리, 주식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 투자 결정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문 머리기사와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네브레스카 농장에서는 옥수수가 계속 자라고 뉴욕대학교 인접 상가에는 학생들이 몰려들 테니까요. 내가 산 두 부동산과 주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나오지만 내 농장이나 뉴욕 상가의 가격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이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할까요? 실제로 유리한 투자자도 있겠죠. 만일 내 농장 옆에 사는 변덕스러운 농부가 내 농장을 얼마에 사겠다거나 자기 농장을 얼마에 팔겠다고 매일 소리 지른다면 그리고 이 가격이 그의 기분에 따라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면 그의 변덕 덕분에 내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가 외치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고 내게 여유자금이 있다면 나는 그의 농장을 살 겁니다. 그가 부르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면 그에게 내 농장을 팔거나 그냥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거나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들처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일수입니다. 시장, 경제, 금리, 주가 흐름 등에 대한 말이 수없이 쏟아지는 탓에 일부 투자자는 전문가들이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으며 심지어 이들이 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농장이나 아파트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보유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고 전문가들이 가만 앉아있지만 말고 어떻게든 해보시죠 라는 취지로 논평을 쏟아내면 흥분상태에 빠지기 일수입니다. 유동성은 절대적인 이점이지만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유동성이 저주가 됩니다. 변덕스럽고 말 많은 이웃이 있어도 내 농장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듯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하거나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시장 폭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내려갔을 때 여유자금이 있다면 말이죠. 투자자에게 공포감은 친구이고 행복감은 적입니다. 여기도 피터린츠와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대가들 두 명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말 이례적인 금융공황이 발생해 심각한 침체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나는 농장이나 뉴욕산가 매각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기 전망이 밝은 견실한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면 헐값 매각을 고려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지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 훌륭한 기업의 일부 지분인들 팔았겠습니까? 물론 끝내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틀림없이 좋은 실적이 나올 터였습니다. 미국의 놀라운 생산 자산과 무한한 창의성이 송두리째 땅속에 파묻힐 것이라고 정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찰리와 내가 기업의 지분 일부를 사들일 때 분석하는 방법은 기업을 통째로 사들일 때 분석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5년 이상 이익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익 범위를 추정할 수 있고 그 이익을 우리가 추정하는 범위의 한선으로 가정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그 주식을 삽니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이 미래 이익을 추정할 수 없다면 포기하고 다음 후보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함께 일한 지난 54년 동안 거시 경제나 정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견해 때문에 매력적인 매수 기회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이런 문제들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범위는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확실히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주식 투자와 사업에서 실수를 저지립니다. 그래도 장기 상승장에 현혹되어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주식을 샀다가 재난을 당했을 때처럼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투자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업 전망 분석에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 수익력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비전문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에게는 이런 기법이 필요 없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기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물론 틀림없이 들쭉날쭉 종잡을 수 없겠지만 20세기 다우지수는 66에서 1만 1497로 상승했고 덤으로 배당까지 계속 높여주었습니다. 21세기에도 지수는 더 상승할 것이며 틀림없이 상승폭도 클 것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목표는 대박 종목 고르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도 조력자들도 고를 수 없습니다. 전체로 보면 좋은 실적이 나올 만한 대표적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비용 S&P500 인덱스 펀드를 사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문가들이 투자할 종목입니다. 투자하는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조보 투자자는 시장이 극단적으로 과열되었을 때 들어가서 평가손이 발생하면 시장에 환멸을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사모아야 하며 악재가 나오거나 주가가 고점에서 대폭 하락했을 때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어쩌면 미국 주식시장은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대폭 하락했을 때 절대 팔고 도망치지 말고 이 원칙대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잘 분산해서 투자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도 거의 틀림없이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순진한 투자자의 장기 실적이 자신의 약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박식한 전문가보다 높을 것입니다. 증권사와 자문사들은 끊임없이 매매하라고 개인과 기관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 결과 투자자 전체로 보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막대한 마찰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권유를 무시한 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장에 투자하듯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나는 말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쓴 조언은 내가 유서에 쓴 지시사항과 똑같습니다. 내 유산 중 현금은 아내를 수익자로 해 수탁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수탁자에게 주는 조언은 도할 수 없이 단순합니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90%는 저비용 S&P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벵가드 펀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수탁자가 올리는 장기 실적은 고비용 펀드 매니저를 쓰는 대부분 투자자보다 즉 연기금 기관 개인보다 높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즉 자신이 종목을 고를 능력이 된다면 시장에 상관없이 좋은 종목을 즉 자신이 잘 알고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종목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그럴 능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는 고르게 분산된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오랜 버핏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폭락과 폭등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다른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리고 오렌 버핏의 워렌 버핏 바이블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심숭생숭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를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숭생숭해서 대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대가들의 새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다시 차분해지고 지금처럼만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에게는 바른 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책에 대한 구매 태그를 화면 하단에 남겨놓았습니다. 만약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